차가운 날씨 속에 순찰 중인 경관이 노숙자를 돕는 영상이 공개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시몬 기자입니다. 수산한 겨울,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조지아의 귀네운트입니다. 지역보안관 타드헬러 경관이 순찰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한 노숙자를 만났습니다. 노숙자가 들고 있는 팻말에는 축복을 함께하자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헬러 경관은 담요를 하나 집어 건네줍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계속해서 집어 카트에 던집니다. 물건을 직접 계산하는 헬러 경관 물건을 받아 들고 가는 노숙자와 함께 영상은 끝이 납니다. 귀네운트 경찰국은 최근 바디캠 영상 감시 과정에서 이와 같은 영상을 발견했고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지역 언론사들은 앞다퉈 헬러 경관의 소식을 다뤘습니다. 헬러 경관이 당일 노숙자를 위해 계산한 비용은 모두 150달러, 한화로 20만원에 가깝습니다. 노숙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국, 헬러 경관의 따뜻한 행동은 보는 이들에게 적지 않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들고 있던 팻말에 써놓은 것처럼 자신이 원하던 축복을 받은 노숙자, 따뜻한 겨울을 보냈기를 바랍니다. YTV 뉴스 박심원입니다.